안녕하세요. 시영개사는 조아람쇠 박수라입니다. 한 박수 주세요. 사랑이 비굴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은 당신만이 내 눈물을 안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영업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대여주세요 사랑이 이들마저 사랑이 이들마저 사랑이 이들마저 사랑이 이들마저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은 당신만이 내 눈물을 안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사랑이 이들마저 사랑이 이들마저 사랑이 이들마저 여러분 칭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녁 그녁 감사합니다.